자, 맛있습니다. 어이구 조심해 밀어 여기 맞나요? 아냐아냐 여기야 여기여기 그렇지 팔, 팔 너 팔 조심하고 야아 여자야 플레이팅 참앤모 네 참술 펀딩 오늘 몇 명 부하대기 일자 응 참수 족발 뜨거 consec 부하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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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디날거면 지금 당장 공병주우러 가겠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선수쳐요 얘들 상추는 먹어도 되나? 걘 얼쥐들?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지금 먹어요 힘들어 자리느라 좀 고생했구나 근데 배달음식을 재세팅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고마워 하면 되는 거야 이 하남자 새끼야 알았어 고마워 찐텐 나오네 이게 찐텐이라고 생각해? 난 찐텐이면 말 못해 오빠야 오히려 맞아? 응 자꾸 찐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줘 지은디 하지 말고 감사히 먹어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형 예예 아 뭐라는 거야 사랑하질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돼? 여자야 자꾸 말길다 알겠어 임다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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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임다야 주곡 임다 알았어 주영아 거 좀 말대꾸 하지마라 응 알았어 까꿍 거참 말 맞네 무태쉬 하나 줘 왜왜왜 먹어 먹어 존나 맛있겠다 이 족발 보세요 족발 이게 아주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존나 맛있겠구만 여행방송? 아 별풍선 받으면 무조건 가자 이 족발 좀 보세요 예 이거 이거 지방층과 이 껍따구랑 이야 감사합니다 고 드신 년아 멈춰 2명 이마이모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족발 좀 보세요 그만 좀 해라 이야 겨자 겨자에다가 양파 양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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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썰어놓은 거 겨자에다가 싸악 이거 고대로 바로 이 왜 천원도 어? 왜 왜 1414개 15개 받았잖아 오빠 고항 식사시로 자라 24시간 방송이네 그치 바로 더 맛있게 먹어줄게 정지육 됐어 유일신이시여 율법을 지키시옵사서 아 시발 들어 몰랐어 야 식사 싫어졌으면 얘기 좀 해주지 몰랐어 몰랐어 먹으면 안 돼 그냥 말렸어야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왜 몰랐어 몰랐어 난 청계인 줄 알았어 주영이 많이 먹고 쑥쑥 터라 네 이해해줘라 맨날 날꼬가 얘기해줬었다 그래 한만 봐준 주영과 언능 다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응 다 했어요 이 껍데기 콜라겐 봐봐 왜 등장하니 와 막국수 싹 올려가지고 한입에 공연이 씨 역시 잘 드시네요 음 음 음 와 사과이 되게 더 맛있게 많아요 음 음 음 음 음 오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이거 호로락하면서 이게 흔드는 거지? 면이 다 끊어져 있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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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프다 진짜 소스인가 봐 나 배고프다 음 음 느꼈다 제 맛이야 너 kind 웬 Glue 1분 눈가에 착하게 드세요. 한입! 아, 141개의 한입이죠? 이게 맞지. ㄱ, ㄱ, 남자는 그저 여자가 먹다 남긴 장관이나 눈치 보면서 먹여야지 ㄹ, ㄹ. 이야... 이야... 이게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좀 이렇게 위로 얹어주면 안 돼? 그래, 그 정도 해줄게. 멈춰. 응, 나. 아... 거달라. 아... 먹어야지. 이런 피해온신. 이런 피해온신. 음... 빨리 시키세요. 응. 빠르게 가. 아, 껍데기 다 먹었어. 야, 이게 다야? 응. 이게 다라고? 응. 이거밖에 안 줬어? 이게 어떻게 중자야? 다다먹으네. 다다먹으네. 이게 다라고? 응. 응. 존나 어이없다. 개청렬인데? 그만. 응, 멍추야. 아, 진짜 너무한다. 야, 설득아. 뭐...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얘기를 해, 쪽지로.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먹는 것까지 걔 몇 번 막아, 설득아. 응. 응. 내 개인 방송할 땐 들어오지도 않고. 응. 네가 나 화내지 말래. 한 남자는 못 참는다. 껍질 찾아줄게. 내가 좀 뒤집어서 했을 수도 있어. 뒤집어서 올려놨을 수도 있어. 뭐가 없네? 음. 아... 음. 요러퉁에 있는 거 비여워. 그래서 뜯어먹어줘야 돼. 알지? 음. 먹고 싶어요? 응. 먹고 싶어. 나 먹고 싶다. 진짜 간절해. 먹고 싶어. 응. 어? 좀 먹게 해주라. 식사기사 하나만 싸줘. 진짜로. 아, 순두부 다 끓어가지고. 음, 아이도. 감사합니다. 음. 아까 뱉었던 거 버리고. 아이고. 진짜. 야, 얘가 다 먹어서 맛있는 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살코기만 어떻게 남겨놔. 음. 아, 진짜 에바다. 아이고, 살. 다 살코기야. 미친 식사 예절 보여주자. 빨리 껍데기만 다 뜯어먹어. 이미.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찐, 찐, 찐. 아, 살코기 좀 먹지. 왜 껍데기 다 먹어, 그렇게. 아이고, 고태야. 많이 먹어, 오빠. 살코기. 기역, 기역, 기역. 잘한다, 분. 이야. 이게 정말 맛있겠다. 이제 이 막국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해나는 말이야. 난 참, 이렇게 생각을 해. 응? 막국수, 싸. 먹기 싫냐는 데 없다? 아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개 맛있게 먹고 싶어. 아니, 여기 뒤집 껍질 있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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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아이, 이제 하지마. 나 왜 먹고 있는데 나 강해해. 자, 위에다가 바로. 족발. 어. 빅맥이야.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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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흥 음 와 내가 샌샌께 이것도 다 동그라매를 해놨어 와 음 음 이빙진제끼는 족발 시켜놓고 껍데기 없이 닭가슴살만 먹고있노? 에이 와 주먹밥 주먹밥에 족발 싹 감싸 여기다가 막국수를 싹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바로 한입 으흥 으흥 으흠 음 으흠 으흠 우위 어이마치 시킨거야 도리서 족파가능? 족파가 뭐야? 막국수에 족발 싸서 먹어주세요 족발 맛있는데? 밑에있다 밑에있다 비장이야 내가 그랬잖아 이것도 넣어봐봐 10만원짜리 아닌데? 2만 얼마 2만 얼마? 되게 싸다 족발 되게 비싸지 않나? 2만 7천원인가 8천원 왜? 왜? 우와 10만원 할인됐다 생각보다 현대카드 쪽으로 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홀리 버킹 시스 와 음 음 입에 넣을 때마다 파워업이 이런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 인생에서 먹은 적발죽이 제일 맛있다 저것도 있어 순두부찌개 줄까요? 이거 브랜드가 뭐예요? 참수 쪽가리래 토치로 구웠네 커플면을 그래서 불맛을 냈네 맛있구만 아이고 형님 드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우리 형같은 사람은 밥 사줘도 존나게 잘 먹기 때문에 아깝지 까와나 볼 꼬집 꼬신노 키읍 키읍 장어 먹으러 가자 형 아 저렇게 먹으면 스트레스 다 날라갈듯 리우리은 음 기가 막히네 뜨겁게 해야지 아 더 뜨겁게 나 일부러 뜨겁게 먹어야지 뜨겁게 해야지 국은 뜨겁게 먹어야지 이미 이미 따뜻해 팔팔 끓은 거야 음 음 와 아 뭐가 맵지 아 뭐가 맵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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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야 팔팔 끓여서 눅배기에 담아오면 눅배기 있어? 아니 됐어 그건 해봐 눅배기 일 제대로 못할래 응 아니 이미 뜨겁다니까 내가 계속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봐요 이거 하하하하 이 새끼 이거 야 이 새끼야 아아 오빠 애기들도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냥 으응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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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음 턱받이 하나 사줘야 겠다 엄청 흘리네 으음 으음 으으아 으음 으아 가루 훔쳐 훔쳐 오우 아 조심 음 음 음 음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 먹었다 먹어줘 고추 먹고 싶지 난 돈 없어서 맨날 간장계란밥 먹는데 부럽다 간장계란밥 개맛있는데? 진짜 맛있겠다 계란있어 간장계란밥을 먹으면서 지금 돈이 없던 아우 참 계란값이 얼마나 돼 요즘에 그럼 음 님 그댈 난 다이어트한다고? 2000원짜리 fatty 저러는 대구 signals 음 음 음 난 짬뽕 시켜서 세 끼 나눠서 먹는다 음! 이때 면부터 호다닥 먹고 이제 남은거 국물에다 끓여갖고 짬뽕밥 마약 신고 받고 왔습니다. 배바미 7년 코리안 푸딩 좋나 부드러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아 이게 섹스지 진짜 뭐가 섹스야 이게 섹스지 아 존나 맛있다 간만에 먹을까 개맛있네 이거 아 커피 시킬까? 커피 시켜줘 오빠 야 달랑달랑달랑 헤헤헤헤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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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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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너는 놀았다 방송중이야 정신차려 신차려 응 어어 전차려야 할 것 같아 개맛있네 이 집 사장님 뭘 좀 아시네 순두부찌개를 줄 생각을 하다니 그니까 그게 대박이었던 것 같아 그 느끼함을 잡아줘 싹 잡아줘 그니까 핫트지 그게 맛있다 아이고 나비언니님 감사합니다 우와 애도 말로 맥기 뭐해 족발찌 이름 여기 어디에요? 무슨 삼수 족발이라는데 기억 안나? 오빠? 안갈아줘 족발 나는 내가 차린 건 아니지만 뭔가 잘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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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y 나 이거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아킬레스건 너무 맛있다 이쁘게 참어거라 어 쫄깃쫄깃 참아 제발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자리여도 되겠습니까 네 뽀뽀쪽 우리 리아주가 먹는데 안 달려들고 진짜 착하지 솔직히 인정? 응 근데 큰 족발 뼈는 줘도 되지 않아 애들? 안돼 안돼 이거 간이 배어있더라 나도 간 안한 건 주거든 근데 응 여기는 애초에 향이 배어있어 와 어우 맛있다 아 내일 광주 뭐 타고 내려가 SRT 아 SRT 가능한 거 볼게 시간 때문에 음?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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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야 족발 먹다가 네 손 씹어 먹으면 맛 똑같을 듯 어우 재미없어 나 이거 좀 떼주면 안 돼? 이거 이거 고춧가루냐? 아 양념인데 떼야 돼 이따 벗어 내가 이거 빨아놓을게 그 퐁퐁퐁으로 해야돼 응 응 더 건드리지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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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묻히지 마 그대로 퐁퐁질 해야돼 응 응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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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가 뭔데 세탁기를 돌리고 어? 니가 뭔데 빨아줘 미안한데 어제 방송에서 뭐라 했어? 야 빨래 좀 해놔라 이랬잖아 해달라고 할 땐 언제도 해준다니까 지랄이세요 디제이싱 노트 ㄷ ㄷ ㄷ 아! 어 진짜 바람 당은 거 같아 기분타진가? 흐흐흐흐 오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흐흐흐흐흐 오빠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건강검진가자 손잡고 어때? 흐흐흐흠 새벽 5시 거 있다 5시 40분 것도 있고 사회 다가온다 콜라 여깄어 사회 다가온다 아 나랑 드? 그 와중에 약간 제로 콜라 먹는 마인드구나 살 찐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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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셨어? 주영아 손정역 도착하면 그린카로 에브식스 전기차 빌려서 이동해 전기차 빌리래 응 알았어요 전기차 아 아 으흠 음 세배 어? 족발제 이름 죄송해요 뭐 어딘지 모른대요 안 알려준대요 주영 누나 우리 코영 향기 부술 냄새 어때요? 오빠 냄새 좋아 되게 항상 한기로워 광주 송정역에서 우리가 가는 데가 가까운지 보고 광주도 넓지 않나? 13kg네 나쁘지 않아 개잘 먹었다 진짜로 아 신께 기도 드려야겠다 알라워크 바르 왜? 미안해 알라워크 바르 감사합니다 와 지렸다 오 겟압 아 기다려봐 근데 가는 건 있는데 오는 게 없거든? 매진이거든? 뭐 땡이야 상 찍어라 어 알았어 니가 먼저 누구야 너 겟 아웃 오키도키 와 여기 광주공항도 김포에서 가나요? 비행기 탈래 오빠? 안하나 안... 가나요? 아 조용히 해봐 아웃 잠시 조용히 해 시끄러워요 헷갈려서 그래요 미안한데 어 뭐야 뭐하는데 때리는 줄 알았어 네 아 그래요? 광주공항도 가긴 하네 김포에서 먹고 와 비행기 탈래 오빠? 어? 비행기 탈까? 닭사심이? 어? 광주에 닭사심 있어요? 뭐요? 아 전라도가 저기 그 시기가 장난 아니긴 하지 음식이 그렇지 어? 있다 아 근데 비행기는 빨리 끊기네 우와 응 아 나 여기 가야겠다 안되겠다 나도 나도 저기 갈래 닭사심이 먹어야겠다 나도 나도 저기 갈래 와 여수 가서 먹었는데 존나 맛있더라고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잘 기다렸어 닭사심이 응 와 이거 먹으러 가야겠다 응 위치가 어디지 봐야겠다 응 광주 맛집 닭구이 닭사심이 참숯에 구운 닭 참숯불에 구운 닭 어 참숯불에 구운 닭 어 닭사심이 메뉴가 있나? 일단 좀 치우지 응 알았어 잠시만 이거 나 멀티가 안되서 잠시만 아 내가 치울게 아 그렇지 그렇지 어이 좋았어 오빠 응? 거기다 뭐 얹어줘? 그냥 가 그대로 가 응 근데 응 갑자기 생각났거든? 어 오빠가 어제 별동산 받은 걸로 평양냉면을 사준 거였잖아 어 근데 결제 내가 했어 입금해줘 갑자기 생각났어 저기도 다 줘봐 왜 기밀 유출해? 그러니까 생각났어 개쉐기네 진짜 개쉐기네 진짜 뭐야 끔흥 야이 허벌 뚱땡불이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맞네 여기 참수색 구운 닭 와 미쳤다 이거 안 먹을 거지? 침박? 어 대충 대충 저 코딱지 판 것도 줘 저도 그냥 슈퍼에서 할인 닭 사와서 뜯어먹으면 되는 거 아닌? 아이 뭔 소리야 그거 먹으면 살모넬라균 걸려 닭발을 고와서 만든 닭발묵이래 닭발묵 거기다가 삼을 얹어갖고 탱글탱글하대 와 토종닭이래 토종닭 야 존나 맛있겠네 여기 닭사시미라는 메뉴 자체가 없지만 토종닭 숯불구이를 시키면 주나봐 닭사시미를 그지? 또 초먹는 사진 100점 음 야 방금 밥 먹어놓고 또 먹을 거 고르고 있네 미친놈 맛있긴 맛있겠다 여기 참숯에 꾸운 닭 참숯불에 꾸운 닭 여기를 가면 되겠다 내일 오케이 흠흠흠 흠흠흠 어 광명역에서 기차 타면 되겠다 흠 흠흠 왔다 갔다 다 있다 더 남았어 몇 시 몇 시 거 타와야 돼? 뭐 제일 빠른 걸로 말해? 어 일단 돌아올 때는 6시까지 8시 끝나잖아 우리가 어 8시 50분 거 타거나 10시 반 거 타야 되고 일단 갈 거야 뭔 소리야 그게? 뭐가 그러니까 몇 시 출발해? 출발 5시 25분 6시 6시 46분 이렇게 있어 빠른 거 5시 45분? 25분 25분? 응 5시 25분 거 SRT를 타고 광주를 가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서 몇 시 거 타고 돌아와? 행사가 8시 끝나는데 8시 50분 게 있고 그거 못하면 10시 반 거 타야 돼 8시 50분 거 타 그거 전부 예약해 놓고 경비 처리 전부 아프리카로 다 보내면 돼 그 영수증 있어야 돼 오빠가 해 그러면 아니 너가 해 응 또 또 또 나 뽕뽕야가 따먹었어 아니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흠흠흠 어 그냥 1박 하는 거는 핑거 프린세스 윤태훈 일단은 내일 확인 내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될 듯? 어 흠흠 흠흠 광주 어디로 가냐면은 광주 어디죠? 518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 518 민주광장 응 흠흠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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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보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예 흠흠흠흠 흠 흠 흠 흠 공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를 싹 보시면 돼요 흠흠흠흠흠 흠 흠 응 뭐 뭐 뭔 말이야 뭐 뭔데요 뭔데요 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광주 비하했어? 흠흠흠흠흠흠 애호박찌개 애호박찌개 안 먹는건 서운하다 어 그거 안 먹을래 안 먹고 그냥 닭사시미 먹을래 닭사시미 맛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자 오늘의 슈크림 들어가기 전에 쌈베 한 대 싸악 피고 그러고 갈게요 예 오케이 아이 아 아 닭은 살모넬라균으로 생으로 먹지 않는 육류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먹어봤는데 살모넬라균 안걸렸어요 맞아 그런것도 먹고야 면역력도 높아지죠 많이 먹어줄게 더 먹어줄게 야무지게 먹어줄게 바람 붙이아라 갑시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형 여자야 설거지 손이 시끄러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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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3번 4번 5번 한 번만 더 줘 f**k f**k 아니 f**k은 아니지 funny 한 번 더 1번 쉿 쉿 한 번 더 오 너무 좋아요 뭐예요 라견이 뭐예요 우리 라견이 뭐예요 한 번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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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씨 마지막 한번만 더 진짜 마지막 오우 끝 동물학대 중인가요? 내가 보기엔 대주 코에 사료같은거 넣는 취미있는거 혹시랄 동물학대 중인가요? 흐흐흐흐흐 진짜 놔 음 마약감지관인가요? 읍 음 뭐 아우 맛있다 잘먹었습니다 가세요 이제 저기야 수집 씹 씹 씹 씹 씹 씹 씹 씹 씹 감사합니다.